너 4살 때, 아니 82%면 가망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여기 끝에 뭐 있다 그랬는데? 여기인가? 없지? 에프코가 얘네잖아. 650기가 끝이네. 저 혹시 파티에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요? 네. 그럼 저 좀 껴줄래요? 네. 몇 살? 24살이요. 23살. OK, 그럼 나는 25살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요. OK? 네. 서머너고. 나는 겹치는데 나도 서머너. 아 근데 제가 더 떼요. 그럼 일단 자리를 내가 어디 가운데 껴서 이루고 할 수 없으니까. 자, 가자. 제가 파티장인데 드릴까요? 아냐아냐, 해. 난 또 리더십은 없어. 야, 이거 한 번에 깨면은. 한 번에 깨면은 이거 다음에 크로마니움 돌면 되겠다. 다 돌아, 다 돌아. 야. 금방 끝나진 않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누가 죽었어? 야,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야. 누가 마지막 데카야? 나 아니야. 누가 마지막에 죽은 거. 지금 꺼졌다고 증거인멸. 아니, 잠깐만. 너무 금방 죽었는데. 아니, 82%면 가망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 너네 봐봐. 너네 음식 안 먹었지, 이거? 어린이 고작 도넛인데 무슨 음식을 먹어요? 야, 먹어야지.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 나 90년도 이때 PC방 갈 때는 너무 옛날인가? 저 태어날 때쯤인가요? 몇 년생이었지? 저 90년생이었지? 너 3살, 너 4살 때. 오빠가.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 어, 고1 때. PC방 가면 그때는 과자밖에 없었어. 그냥 오징어 이런 거랑. 근데 요즘에는 PC방에 음식 엄청 많대는데. 지금 완전 식당이에요, 식당. 아, 진짜? 선생님, 요즘에 PC방에 뭐가 제일 잘 나가요? 10톤 물건으로. 수제코치. 잠깐만, 같이 동을 판다고요? 네. 우와. 보자. 야, 나 진짜 PC방에서 먹고. 치킨텐나 먹는데. 우와, 부대찌개가 있어. 아, 여기 끓여주시는 거예요. 끓여줘요? 야, 너희 매운 거 잘 먹어? 저요? 좋아, 좋아져. 야, 매운 거 잘 먹어? 잘 먹어. 야, 불닭 한 번씩 할까? 야, 인간. 야,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매운맛 느끼면서 각자 레이드 하면서 잘못한 점 하나씩 얘기해봐. 반성해. 제일 많이 반성해야 되잖아요. 아, 미안하다. 세 그릇, 혼자 세 그릇도 줘야 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아니, 나 빼고. 오케이. 오케이, 나 인정. 여기서 제일 못한 사람. 제일 못한 사람이 오늘 다 쏘는 거야. 뭐 시킬지 생각하고 있어. 가자. 야, 이번에 깰 거야. 어레기 갑니다. 어, 좀, 야, 바로 위다, 바로. 야, 야, 야. 자, 가고 돼 있지. 오오오오. 쫄지마, 쫄지마. 반피? 야, 나 안 보여, 안 보여. 레인의 가오 한 번 쓰세요. 오케이. 고대이창, 고대이창. 날려, 날려. 오, 야, 제대로 맞았다. 봤냐? 죽겠다, 쏙 있으면 죽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바닥, 바닥, 야, 바닥. 바닥, 바닥. 오, 아. 야, 렉 있지 않아? 어딘가 렉 있는 것 같아요. 야, 빠른 곳, 칼 곳, 칼 곳. 간다, 진짜. 고대이창 드디어 갑니다. 빵야, 빵야, 빵야 파티. 야, 이번에 잘 맞았다. 안 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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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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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플레스 플레스ję. 오, 윙도 스프릿. 야, 고대이창 꽂는다. 날리고. 야, 딜 다 들어갔다, 이거. 오, 큰, 큰다, 큰았어. services. 아, 참 gear 가,mad planet. 처음에 봤지. 한 번도 안 짓고 제대로 플레이하다가 일부러 삐끗한 죽는 컨트롤을 받냐? 아 매미 따스워서 친절하시다 진짜 너네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오! 연예인 보는 듯이 하더만 내가 게임 못하니까 너무 이렇게 막 본다? 응? 야 친구 추가 아까 다 했으니까 네 오빠 접속하면 가끔 긴 말하고 야 뭐 사진 한 번씩 찍자 전화기 있어? 네 자 원 투 쓰리 BINGO